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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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 이름 두 글자 넣는 거 봐. 우산성화. 와. 형이니까 한 번 더 넣어야 돼. 아니야, 형은 그러면 우산성화. 뭐하냐? 너 뭐해? 형이 근데 우산 쉼표 성화 어때요? 왜? 네? 경비대 있는 거지? 아니, 여기 가기 전이 많아서. 다시. 다음은 우산성화. 다음은 우산성화. 야, 우산성화. 야, 우산성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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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알아봐 이제 분들이 정말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좀 하는데요 그 무대는 바로 1월 6일 날 컴백하는 곡이죠 앤스업 이 무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금사에 추천해드리면서 저희 에이티즈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씨 인사는 같이 할까요? 이거 대고 해주세요 여기 그 여기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네 마이크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하나 둘 셋 에비스키이 감사합니다 안녕 We don't know who is next What is next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너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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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어떤거? 미투! 베스트! 오케이 베스트! 자, 이건 어떤거에요? 자, 이거 어떤거에요? 자, 이거 어떤거에요? 자, AATG가 이렇게 멋지게 잘할거에요 오늘 레드카펫이 아닌 블루카펫짱 오늘 레드카펫이 아닌 블루카펫짱 내 아가들이야 부럽지 헤헤헤헤헤헤헤헤 대박! 대박! 특정이네요 특정? 원래 아님씨 이런건가요? 저 기대 많이 했는데 게스트 출연 가능하신가요? 저 다만 조금만 불러주세요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발음 연습 박수 저 다만 조금만 가볼게요 네 그렇게 ker Q. SET LIST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Q. SET LIST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애들이 한껏 날치고 갔을 텐데 저는 차분하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.